구독 눌러줄래 어센트 나오면 좋겠다 어센트 어센트 하고싶다 아니면 헤이븐? 브리즈 나오면 하이씨 니 지금 듀오야 형 펄도 재밌지 않아? 펄? 나 펄 좀 잘해 터는게 뭐야 브리즈 어 나이스 어센트 나 좋아하는거 나왔겠다 어센트 나 좋아하는데 어센트 식률은 낮아 성민 멤버 왜 저래? 하아 그러게 어센트 제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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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오 에바인데? 듀오겠지 우리팀의 중독독 협준인데 와아 멈춘거 아니야?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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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이제 안뚫리네 처음부터 이제 우파 제스트도 있던걸 봤는데? 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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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제트도 있던걸 봤는데? 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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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딸브 에바드 엘뚫 총독 엘 엘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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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임프 찍어주잖아 아 돌돌아 죽여 돌돌아 너희 저지 앞에선 그 좋은 에임들도 다 무력화 되는거야 뚫지마 오오오오오 형 형 살아서 나 그거 줘야돼 젤펀? 응 아 근데 구라가 아니라 개 역가 당했었어 우리 아스라 플리에 형 불에 갇혀가지고 오 뭐야 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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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내 뒤에서 나와 아아 오 이번 게임 이기면 이 키도가 나오겠는데 우리가 잘해야지 맞아맞아 우리가 잘해서 이기면 안 돼 우리가 잘해서 이기면 안 돼 우리가 잘해서 이기면 안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캐리다 아니 이거 우리 띠 마스트라 머리 밟을 살짝 조질 뻔 했지만 그러니까 망한 줄 알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체인버 잡고 바로 기모찌 약간 저 앞에 있는 거 하나 잡은 순간부터 아드레날린 터진다고 아 계속 그렇게 보여줘 아드레날린 터진 이러고 아 아 1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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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무 1무 2무 아 오프 개쟈사 나이스 우리를 우리 12킬 12킬하고 있는데 맞나 이거? 진짜로 5무 76야 와 slow slow 쭈쭈쭈쭈쭈 오오오오오오옹 노노노노 1무 ряh 아오오오옹 아오오오오오오오오? 저거 힐 주고 졌다 이거 아.. 빨리 이걸 안 해 에이.. 얘 있을 거 같긴 했는데.. 체인버 위치를 모를 줄 알았어 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네 이거 개난장판이다 와.. 진짜 어까.. 나는.. 나는 어까 왜 이렇게 안 돼 마약서 90.80 무기야 이거 어까 왜 나한테 와 내 클래식은 어까가 아닌데 호스트 먹을래? 이런 거 챙겨주는 형 나밖에 없어 맞다 다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는데 형은 이런 거 주네 너 마음을 잘 헤아려주잖아 좋았다 좋았다 호스트 와아ㅠㅠ 호스트 미친 판단 와 깡이 죽었다 이거 너희도 봐주면 안 되나? 원 원 원 원 캐리인 캐리인 오 야 어? 롤 롤 롤 언더 언더 피피자 나이스 상호하는게 보이네 내가 왜 이렇게 쫄아있네 뭔가 아 근데 128 너무 하시네 방금 개멋있었는데 너 검멋이 좀 줄일 줄 알아가지고 검멋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검멋이 아니야 너 있었으면 검멋이네 스마이크 럭 스마이크 럭 컴온 컴온 에이맨만 봐주고 에이맨 내 자리야 여긴 30 Seconds left 검멋이 아우 저기 스파이크를 떨궈버리면 어떡하니 일라만 잡다자 일라만 에이 오 형 좋은데 오 형 좋은데 오 형 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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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형 이 유튜브가 너무 야무지다 오 진짜 듀오가 완전 캐리했는데 에이 우리 둘이 했지 아 근데 우리 챔임버 개잘하는 사람이었네 이제 바라며 ote 아 아 아 아 아 lemme 참 아 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